아우 여기 있잖아. 자 다시 어딜께 엄마 좀 봐야지 우리도 이쁘죠 진짜 이쁘죠 눈물 보이시나요 치와와는 눈이 크잖아요 그리고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눈물도 많아요 말티스 치고는 눈물자국이 좀 깨끗한 편이죠 근데 10살이 되고 나서 눈물도 많아지고 눈곱도 많이 껴서 속상해요 빨간색이라니가 3-4도 퍼때루는 Verminus 비롬 fleley 퍼때루는 중 입이 엄청나는 눈에 있 Hans 그럼 렛둥이네 매주 일오üst해왔는 중 나한테 보여요 장신에 새해 렛둥이네 테이블 어차피 창문 퍼렛 빡날 창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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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까 정답 그냥 자社記실이라 참 tö declining 한치 앉아 우리 앉아 앉아 앉아있구나 대단해 나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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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하나 먹어볼까? 응? 저희 손 옳지 손 정, 정, 정 잘했어 따뜻한 바로 앉아야지 자, 봐라 아직 아니거든 어디 있을까? 정확하게 여기 있다고? 너놈 온거야 아니야 너는 어? 여기 있다 확실해? 아 왜 없잖아 뭐야 여기 있지? 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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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벌써 뭐야 시작도 아니고 짠 짠 짠 짠 올라가요 짠 아 바보 여기 있네 조희야 자 여기있게 자 어디있게 바보 여기 있잖아 자 다시 어디있게 여기 있잖아 다시 자 어디있을까 여기 있잖아 여기 없잖아 자 다시 어디 여기 있잖아 자존심 상해서 안할거야? 알았다 자자 먹어 먹어 알았다 미안해 자존심 건드려서 미안해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심 상해서 암하 뱼 암하 뱼 암하 암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